어... 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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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스 메이매 제가 이제 왼쪽 화면입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어웨이아웃이라는 듀얼게임을 만든 제작진이 만든 또다른 신작 듀얼게임 이 텍스2라는 게임입니다 어 예전에 누구랑 플레이했지? 어웨이아웃을? 지옥이 언넌더? 다고니랑 했었나? 다고니랑 했구나 다고니랑 재밌게 플레이했던 어웨이아웃 오른쪽 위에 링크를 남겨둘테니 아주 예전에 찍은거라서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안보신분들이 굉장히 많으실거에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재밌어요 그런 명작 게임을 만든 제작진이 이번에 두번째 신작을 발표했습니다 이 텍스2라고 이거는 조금 특이하게 스팀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일단 오리진 계정이 있어야 되고 그 오리진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점은 한 명만 이 게임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친구랑 협동 플레이를 할 때 그 친구는 무료로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둘이서 플레이를 할건데 바로바로 같이 할 사람은 매드에터씨와 함께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어 초대를 한번 보내 볼게요 넵 근데 우리 언제 말 놔? 말이요? 이제 놀 때 되지 않았어? 놀려면 놓아도 되는데? 말을 놀까요? 난 계속 놓고 있는데 네가 존댓말 하잖아 어 예 아니 아니 그니까 안 익숙해 너무 그 계속 존댓말을 하다 보니까 이번 게임을 통해서 우리 완벽하게 말을 놔보도록 하자 그러면 존댓말을 하지마요? 어 그냥 형이라고 해 내가 아는 동생들은 다 나랑 말랐는데 왜 너만 안 놓는 거야? 제가 그냥 제가 특이한 거죠 왜? 내가 특이한 거지 나 말고도 다 존댓말 쓰는 거야 그러면? 나이대 비슷한 사람은 안 그러긴 하는데 뭐 어쨌든 오늘 한번 친해져 보자 우리 아직도 안 친한 안 친한 거임? 말을 놔야지 친해지는 거임 아 오케오케 어웨이 아웃 해봤어? 예 해 봤죠 그렇군 그럼 조금 더 플레이 방식에 대해서 좀 속달이 돼 있는 상태겠군요 음 다 보고 있네 다 보고 있네 다 보고 있네 아 저게 아빠랑 엄마를 혼뜬 인형인가? 음 그런 것 같애 어휴 어?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어 내가 내가 뭐 뭐 할까요 내가 빨강이니까 오른쪽으로 할게 오케 아이씨 아니 갑자기 말 놓으라니까 개어색해 난 전부터 계속 말 놓으라고 했는데 네가 안 놓은 거잖아 니 잘못이니까 빨리 감수해 저 난 존댓말이 편하단 말이야 나 나 형님이 많이 없어서 형들한텐 다 존댓말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니가 계속 존댓말하면 나도 자꾸 존댓말 하게 돼 음 알았어 거기에서 스타트를 누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너도 멈췄어? 어 저 다른 플레이어가 일시정지했습니다라는 화면이 떠요 오오 아 이게 이 게임이 참 좀 그런 게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어웨이 아웃도나 되게 크게 느꼈거든? 근데 다행히도 옵션이 지금 좀 소리가 낮춰져 있는 상태였는데 최대로 올려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낫다 어엏? 헐 스토리가 너무 급진적인데? 근데 방금 이제 밖에서 이혼하자고 얘기하지그래 막 그런거 보니까 아니 그거는 원래 일상 대화 아니야? 부부들에 나도 맨날 나누는데 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미 어느정도 진지하게 얘기를 한거겠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아 애는 어떻게 하라고 참 탈출하는데 어디가 하하하하 여가 얘한테 아지트 같은건가 보네 비밀 아지트로구만 아 애가 말을 잘하네 사랑의 노력이 필요하다 애가 더 낫다 애 음 음 음 음 오오 눈물을 받고 우리가 사람이 됐어요 저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어 그니까 지성을 가진 인형이 됐어요 오 좋아 하하하하하 하하하 어 영혼이 들어갔나봐 영혼이 깃들었나본데 그렇네 어 그러네 아 아 부모님 부모님이 빙이 된거 같은데 어 그치 그치 부모님의 영혼이 깃들은거야 지금 이걸 유전자 정보를 봤네 하하하하 비명 리얼이다 되게 현실적인 반응 뭐? 왜? 왜 항상 내가 죄다죽하는거야? 네. 왜 항상 죄다죽하는거야? 고마워 그게 뭐야 저는 독터 하킴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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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전문가는 대체로 저렇게 좀 사자 같더라 하하하하 작친구 아 소재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오 정말 오 오 오 오 오오 오 오 오 네 맥에 제가 이제 왼쪽 화면입니다 오케이 이럴땐 바로 낙사죠 어 아 이렇게 복구되는구나 나도 낙사해 봐야지 오 오케이 오케이 가보죠 근데 마우스가 되게 천천히 돌아간다 어? 패드로 하고 있지 않아? 이거 패드 전용이야 패드로 해 어 저 패드가 없어요 저 키마로 하고 있어요 거지 거지라니 오 이거 공중대시가 되네 오 와 와 이거 오브젝트 이런거 다 움직인다 오 대박 되게 디테일 쩐다 다른 데도 가봐야지 저희는 항상 비밀을 추구 그 비밀탐방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거 아 이런거 못참지 아 이거 안들어가네 이거 페인트 안에 들어가졌으면 재밌었을텐데 점프 여긴 뭐지 도마도 아니고 낙 같은게 있나 누가 봐도 여기 진행루트인데요 이걸 하려면은 저 손잡이 당겨야될거 같애 손잡이 당겨보자 빨리와 동시에 하나 둘 셋 오케이 뭐야 휴즈가 날라 아 저 꼽아야되나 본데 아 저 꼽아야되나 본데 아 그러고보니까 여러분 소리는 괜찮아요 지금? 오케이 그냥 들고올 수가 있구나 아 잠깐 매드웨터 목소리 너무 줄였다 잠시만요 뭐야 아 적을 탈수있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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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찍기 점프해서 컨트롤 누르면 내려찍기가 되네요 오우야 뭐야 하이야 뭔가 그 살짝 마리오 느낌이네 뭐야 저기 어떻게 올라가 이거 어 벽에 대고 점프 아니 저 퓨즈새끼 저거 왜 이렇게 도망가 퓨즈새끼 더블점프 어 뭐야 더블점프가 됐었구나 잡아 오케이 뭐야 이 부부 이혼하면 안되겠는데 너무 척척맞는데 그니까 그니까 이게 착각인거야 이혼을 해야된다는거 자체가 그치 둘이 노력을 안한거야 질주하기 캡스 아 엄청빨리 달릴 수 있네 꼭 달릴때 이렇게 달려야돼요 상체를 숙이고 이거 밟으면 되는거 같애 동시에 밟자 하나 둘 셋 하이야 오케이 점프해서 표면에 슬라이딩 뭔소리야 오오 오오 아 오 요런데 매달릴수가 있네요 뭐야 저거 어떻게 하는거야 으아아아아아악 하핳 저것도 저기 뭐냐 여기다 이렇게 부착 으응 오케오케 오케 더블점프에 대쉬까지 이제 점점 컨트롤 연습하네 저 퓨즈가 스승님이었네 ㅋㅋㅋ 요거 요거 요거요거 아 promotional 열심히 굴리면 뭐하지? 굴리는거 맞나 이렇게 어 맞는거 같은데 그럼 내가 타고 올라가면 되는거 cane가? 어 됐어 난 올라왔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혼자서 되는구나 휴즈 져있네 따라와라 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 하으음 요 요 코드를 어떻게 해야되나? 내리 찍어! 하면은 이게 아마 비잉 하고 이제 갈리게 밀어 오오허 오 이거 되게 재밌다 잡았어 오이이의 오우스랑 나면 또 다른 매력이 있네 태이제 언너는 몇 스와프를 본 거지? 아 뭐지? 뭐지? 아, 그리스도가! 메, 여기가. Rose! Rose, 아름다운! 안녕하세요! 아니요! 아, 이리 와라! 야, 이리 와라! 아, 이리 와라! 아, 이리 와라! 아, 이리 와라! 나 진짜 나 저 책 너무 좋아 어, 뭐야! 누구는ir? 왜 신경을지 마으자. 너의 성과가 알아내려. 난? 아니 나의folk while 네. 아무 equity. 못 만나보기 seen. 죄송합니다. voz've been like a vacuum cleaner. 어. 우리가 완전 이제는 이 vacuum cleaner. 어어. vacuum. ¿Qué pasa? what.. think you know who this guy is? let me tell you. he's Cody. You know. the guy who sucks up all kinds of crap in your stomach. oh. no. that's, uh. 저 그거는 자! 난 내 입에 hides냐! 뭐? Just놈이 찢고 있었어! 네 좋았어! 그냥...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별여별 걸 다 빨아들였네 그 말 워낙을 하냐! 어, 저는 다른 것들은.. 그는 왜 그러고 깔아지지? 당신의 죄 vid 그리고 당신이 남탄만 하네 계속 날아다니네 깜짝이야 오 최종보스였어? 콜라보레이션 이 게임은 되게 깨닫는 것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내용이 아마 딸한테 다시 마주할 수 있을 때쯤은 둘이 완전 화해를 하겠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배려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지 지금 딱 보니까 부모라고 무조건 어른이 아니거든요 전형적인 어린 부모의 표본이야 개미다 개미 어디? 어 개 커 내리 찍어 죽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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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건가? 오케이 아무것도 없다 가자 배쉬 어떻게 하더라 아우와 으아아악 빠지면 안되는구나 어? 청소기 타야되나 이걸? 들어가야되는거야 아아 우와아 우와아 아야 아야 아 아 음 아 떨어서도 괜찮구나 어 의외로 죽어도 페널티가 별로 없어 아 아아아아 점프를 해야되나? 점프 안되는데 아아 헤에이 어 가자 음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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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아 어 저게 달리는데 당겨야되는구나 가자 빨리 들어가 그거 맞아? 어 맞아 아니야? 어? 뭐야 벽에 붙었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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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뭐지 이거? 조준 조준 아 저 저 선풍기 안타고 그냥 그냥 조준만 하면 되네 자 조준 어 오케이 됐다 오케이 어 또 또 후웨엥 꺄아아아아아악 그쪽으로? 일단 저기 먼저 가야될거 같은데? 내가 내가 조준할테니까 거기로 들어가봐 어 오케오케 아 해서 이 뭐냐 방향을 반대로 돌려야겠네 빨아들이는 방향 이게 전기가 아 역으로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걸 잡고 위로 보내줘면은 하늘우야 그리고 여기서 버튼을 딱 누르면 아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게 아니었네 저 안에서 뭐가 나왔어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거 같은데 고고 이분들도 재밌어하는데? 으하하하하하 깜짝깜짝 마우스 으아악 무서워 찌어 죽을거 같애 노.. 놓치마? 나 이거 계속 잡고있어? 어... 뭐 놔도 지금 상관없는데 기다려봐 뭐 어떻게 하라고 오 잠시만 잠시만 전선같은게 있는데 나도 보고있어 아 이걸 치우면 멈추는구나 아 이거 그거다 자 가라 형이 위생할까 달려 달려서 내가 아아아아 안돼 안돼 아 땜 대시를 해야되는데 간다 오케이 버티고 다 아니 이 시정신 아닌데 이 사람은 점프 오호 도전 잘해야된다 아 이게 카메라 액션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우와 감정된 보람이 있다는게 무슨 뜻이냐고? 그만큼 신나시다는거지 무얼 무야호 하하하하 숙이기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 흠 걷는거 왜이렇게 뽀짝함 흠 걷는거 왜이렇게 뽀짝함 흠흠 흠흠 음 그리고 또 저희 전문이죠 흠 흠 흠 흠 흠 가까이 붙어서 흠 흠 흠 이게 보이는거보다 생각보다 빨리 돌거든 흠 그래서 미리미리 예측했을까요? 엉근감 파악이 잘 안된다 낙사전군 흠흠흠흠흠 이거를 돌리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에 붙어 찰싹 뭐야? 붙어? 어 오케이 오오 오오오 스톡 오케이 오오 오오오 여기에 뭐가 있어 흠 일로 봐 전기가 네 자동으로도나 오오 그러네 오케 나도오오오오오오오 기다렸다가 숱 숱 후오 오케이 오오옷맞아 아아 아 이런 느낌이구나 오케이 야 너 언제 혼자 갔냐 흐흐흐흐흡 이게 원래 동시에 이렇게 탁탁탁탁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에에에에에에 헤헤에에~~ 헤헤에에에 헤헤에에 음... 안 갈리게 잘 부탁합니다 오케이 잘가고 으아아아앞 자 점프 점프해서 넘어가 점프해서 오케이 오케이 내가 반대쪽에서 해줘야 되네 집이 별의별게 다있네 오케이 오케이 개무섭네 이거 가릴거 같애 로봇청소기 오 멀미나요 재밌네 닌자야? ㅋㅋㅋㅋㅋ 이런거 막 스피드런 하는 사람들 영상보면 되게 재밌겠다 이 부모가 실은 약간 어세신같은 암살 임무하다가 서로 눈 맞아서 결혼한거 아닐까 어 뒷배경이 있는거지 고스트러너들이었던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내려가 음... 아 여기로 들어가면 된다 점프 뭔가 생각한거보다 애들이 멀리 안날아가네 되지요 뭐야 이거 말로 차면 켜져 키면은 저 위쪽에 벌름벌름버리는 기구가 하나 있는데 저걸 켜야되지않을까 가보자 올라가서 보자 어? 어 뭐야 뭐야 네? 뭐지? 너 나와 어 어 뭐야 이거 히든같은데? 내가 한번 먼저 찍어볼테니까 니가 그 다음에 얘가 회피하면 바로 찍어 여기에서 찍으면 돼 여기에서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거의 동시에 찍어야되네 아 뭐야 동시에 찍자 동시에 동시에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셋 뭐야 잠시마 애가 지 혼자 막 이래 덜컹거려가지고 동시에 찍으면 돼 동시에 내가 맞춰서 할게 니가 점프해 오케이 어? 왜 안돼 대면하네 뭐 그런식으로 잡는게 아닌거 같은데 다시 해보자 내가 여기서 왜 피하는지 ㅋㅋㅋㅋ 오케이 어 아무것도 아닌가봐 못잡게들 있는거 같은데 쟤 나중에 나올수 있는 복선일수도 있어 그냥 가자 뭐지 궁금하네 진짜 어새신이래요? 이런 그... 요런... 뭐라고 하지 이거를? 애수로? 어 저런... 요... 청소기 청소기 저기에도 막 더듬이 같은거 달려가지고 벌레처럼 표현돼 여기 뭔가 다 동화처럼 바뀌었어 기구들이 어서온나 으음 뽕 오케이 퐁 소리 가자 으아악 바꿔줘야돼 저기 넘어있는거 아아 내가 바꿔야되는구나 오케이 됐다 코디를 찾아 나 가면 돼 잠시만 힝 지금 뭘 해줘야 되는거지 어! 아아 아오오 오케이 오케이 나, 나 나 앉았어 됐음 ㄹ 으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 지금 걸리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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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고구 내가 막... 아 넘어갔네 밀어버렸다 탔스 내려봐 천천히 해 천천히 앉아야 되는구나 야 천천히야! 천천히가 안 돼 이렇게 빨리 돌아 알았어 자 돌려 오케이 오케이 어? 저기 뭐야 아 올라타 어 저기 오른쪽 깔때기 보이지 어 거기로 들어가야 돼 택도 없는데? 어 그럼 왼쪽으로 들어가 왼쪽 아 오케이 아 그거 하는 동안 나 저기 뭐냐 앞에 있는 청소기를 들어서 가자 가자 어 그거 해줘야 된다 오케이 아 잠시 대쉬해가지고 넘어가 졌어 이 바보 대쉬해서 청소기 넘어가 졌어 하나 둘 오케이 이걸 누르면 그럼 이제 역으로 바뀌겠지 어 내가 저기를 어떻게 들어 가노 앞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호스가 빨아들이는 거로 바뀌었어 어떻게 되나 보자 좋아 뽕 하면 이제 깔때기로 들어가겠지 깔때기로 들어가면은 옆쪽으로 후 후 오우 예아 뭐야 이걸 눌러볼게 뭐가 있네 어? 공이 잠시만 아아 나는 고기랑 멀어 이게 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 그거 조준해서 노력 내가 공을 응 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어떻게 지거 공을 어 집어 넣어야 되는거 같은데 공은 상관이 없고 내가 가야되겠다 가자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앗 으아아악 으아아악 공을 넣어야 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공을 넣어야 되는게 맞는거같아 공을 넣어야 되는게 맞는거같아 가자! 계속 조져! 구멍 안으로 넣어! 무겁게 만들어! 무겁게! 됐어! 내가 타고 갈게! 됐어! 내가 타고 갈게! 아아악! 다시 다시 얘네 점프력이 생각보다 좋지가 멀리 안가 생각보다 동시에 밀고 아아악! 아니 이분들 인형 처음 대신건데 왜 이렇게 잘 뛰어댕기냐 그러니까 아아악! 아아악! 아아아악! 어 아아악! 아아악! 아악! 왕소흥 왕소흥 화만 더 꾸고 티네 오 어떻게 하나 보자 아 뭐 내려오는 이게 아야야야야 주워서 던지는건가 했는데 안 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I got it I got it 위에서 더 발사할 수 있네 오케이 오케이 I understand 어 이거 피있다 청소기 나오면 이거 잡고 잡았어? 잡았어 가자 잡아드려 두두두두두두 아 이거 너무 끝에 있어서 안 빨아들이 한대! 한대밖에 못 맞췄어 위에 피가 있네 일단 좀 앞쪽에 있어야 돼 앞쪽에 있어야지 폭탄을 다 빨아들일 수 있거든 아나 아나 고! 두두두두두두두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피가 완전 잘 까지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건 어떻게 피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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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넘어가면 되는거네요 그냥 오오오오 여기 또 떨어진다 여기 또 떨어진다 됐어? 잡았스! 오케이 두두두두두두둑 두두두두둑 두두두두둑 좋아! 한번만 더 하면 되겠다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뭐야 와 나 죽었어 오오오오오 뭐야 이거 아 이게 부활이 있구나 아 보스전에서는 죽어도 바로 부활이 안되고 이게 동시에 죽으면 게임 오버가 되나봐요 고! 죽었나? 어 달려! 어떻게 하는건데 일단 들어올려 눈을 먹는거야?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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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잔인하잖아 너무 너무 잔인하잖아 왜이렇게 잔인해 게임이 아니 이때까지 계속 동아틱하다가 처형방식이 너무 잔인한데 뭐야 결국 고장낸거잖아 그러니까 나 고쳐줄줄 알았거든 이걸 터뜨려 버리네 와 꿈도 희망도 없다 애한테 크레 관심이 없나 둘다 애한테 관심이 없어 네 아빠는 인형을 만든걸 알고 있어도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엄마는 아예 아 만드는것조차 모르고 있었고 음 오케이 아슬아슬하게 올라가지네 근데 이게 어떻게 분량이 14시간짜리가 나와 그렇게 길다 스토리가 그거는 아마 협동심이 별로 좋지 못한 사람들끼리 해서 그런거 아닐까 우리는 한 6시간 이내로 끝내보자 아 아 그럴라나 나중 갈수록 이제 진짜 난이도 높은 협동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아니 아 으란 아 아 이제 우리의 호빈을 더 필요하지 않아 호빈이 없어졌어? 너는 러스트에서 죽을 수 없는 것 같아? 불고기처럼 죽을 수 있어 천천히... 아니, 뱉어! 그 툴 카블넛에 러스트가 제거한 스프레이가 있잖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려도 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러즈에 있는 것 같아 오케이, 하나의 일이야 잡아봐 오케이? 그 빅조로부터 가고 가고 그러니까 그 툴을 꺼줘 힘이 잘했네 오케이, 여기 가즈! 워우! 레디 고! 오우! 레드웨터한테 도구가 생겼어! 그러나? 어? 형한테도 못... 못과 망치네? 렛츠고! 이 캐릭터마다 역할이 이렇게 있구나 이건 못과 망치 조준! 아악! 하하하하하하 아악! 하하하하 죽을래? 조준 하고 덤프 오어엌? 아하하하 저거를 싸 BU 조가 맞춰볼게 아무 의미 없어? 테려가봐야 되나? rejection 뭐지 이걸 부수는 게 맞나? 오 망치로 부서지네 그러네 엉덩이로 안 부서지는 거 망치로 부술 수 있어 굉장히 강력 꺽 아 못은 약해 어 아 이걸 망치로 으아악 반대쪽에 있어야되네 오케이 찍어 오 어 잠깐만 잘못했어 다시 다시 쳐줘 왜? 왜왜? 다 다시 쳐줘 아 오 오 와 대박 오진다 왓? 저거 뭔데 저거를 내가 떼야되는건가? 아니 아니다 네가 떼줘야돼 그래야 못을 내가 확인할 수 있어 어어 망치를 걸어서 이리와봐 내가 뭘 해야되는지 볼게 뭐지? 이건 아닌데 이리와봐 아이고 아아 내가 해줘야되네 자 으응 아아 못을 박아서 그러네 부수는 거 개재밌는데 오케이 아 어어 어어어 여기있는 뭣을 내가 뽑아서 그로 보냈어 오오 오 나 이제 두개야 뭐 응 음 아니 그렇게 미친듯이 연타 안해도 내 머리 막 이러잖아 오케이 이건 뭐지? 어어 오케이, I got it 고 고정이 안 되는 건가? 야야야 저 옆에 있는 거 먼저 쳐봐 밑에 근데 그거 있어 못 고정하는 동그라미가 있어 아 그러네 자 하나씩 가자 아니! 계단식이 되도록 높이를 딱 맞춰야될 이거 이거 너무 높을 것 같은데 괜찮은데? 어어 되겠는데 오케이 들어와라 놈들 다 부숴야 돼 뭐야 손 창듬도 부술 수 있어 끝 짜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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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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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우리 혼자 남아있어? 아아 너의 마음을 겪는다! 너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잖아! 그래서 기억해! 이 소리가 들을 때 계속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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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찾을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잖아! 첫째 결혼을 얻어! 우리의 룩을 얻어! 너는 함께 할 수 있잖아! 흐흫 흐흫 너무 친해서 문젠데? 뭐지? 아~~ 버티면 점수를 얻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개무서워 오케오케 머리 작대 아하 오케이 뭐야 이거 아악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버티는 입장이 너무 어려운데? 아아! 입장 바꿔서는 못하는구나 미니게임이 있군요 어웨이 아웃에서도 미니게임이 소소하게 있었죠 여기 못 박아야돼 어허 돌아가봇 오케이 박아주세요 이거 뭐지? 뒤에 뒤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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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갓잇 예스 응 여기 못 박아줘야돼 가자 오우 저것도 그거네 튕겨올라가는거 바닥 뒤에 뒤에 어? 어디어디어디어디 형 뒤에 튀어 올라가는 바닥인데? 어 다른건가? 여기 못 박아줘야돼 으아 멀어 탓 아 오우 오우 elsius 더욱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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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이은 오우 오우 크리스 이런isser 그럼 오우 이런라 으응 오우 갈수있어? 난 뭘 도와줘야되지? 저 못박는게 최선인가? 이거 어떻게 지나가야되지? 내가좀 볼게 으아악 음 뭐 컨으로 막 지나가거나 할수는 없을거 같은데 기다려봐 이게 뭘까요? 휘핑크림 아니야? 아닌데? 폭죽이네 이걸 왜 터뜨릴수있는거죠? 아니면은 그 밑에쪽 봐봐 밑에쪽 어어어 아아아아악 어어 오케이 가! 가운데쯤이면 어 조금 멀긴한데 잠깐만 이거를 아 이거 타이밍 맞춰서 뽑아줘야돼 오오오오오 오케오케 아아악 어 대충 타이밍 맞춰진거 같긴한데 오케이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됐다 고 여기여기 위에 뭐 오우 놀려라구 오케이 나이스 원 컴퓨터를 미스 잉 아직 익숙하지가않아서 아이씨 잘한다아 예에에 자 깡 아까 거기 간다 간다 아우 방정맞아 가만히 있어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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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오 뭐야 오우 오오오오 내가 방금 못 하나를 뽑았어 오우 오우 세개 풀스텝 오케 하는거지 으음 오케 오케 확인 기다려 되게 회오리감자같이 생겼다 쳐 까 오우 오케이 못가네 어 여기 유리병 부셔줘야돼 나 이거 못가 어 잠시만 부셔줘야된다고 아 아니 어 일로와 여기여기 어 여기 도와줘 기다려 어 어 올라갈 수 있어 잠시만 아 저거 다시 다시 발판 다시 돌아와줘 어 거기 가만히 있어 뒤에 벽에 어어 먼저 꽂아서 벽 타고 있을 때 그렇지 오케이 벽 넣고 어디다가 놔야되지 아 벽을 넣고 오케오케 어 벽 하나 넣어 발판 그리고 하나 그 다음에 그렇지 점프 두번 아이고 미안 다시 점프 두번 아 이거 벽 벽 꺼내줘야될거 같은데 그런거야 그래야 올라가질 때 그거는 빼고 어 그렇지 그렇지 그 위에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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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 간단하군 아니 이게 오히려 못쓰는 사람이 키마 키보드 마우스면은 편하겠다 어 그러게 지금이라도 키보드 마우스로 한번 해볼까요 와 이거 감도가 잠깐만 응응 나도 감도총 올려야겠다 어어어어 이거지 아우 느려다 응응 적당적당 오케이 됐다 나도 이거 회수 어떻게하지 2키가 회수구나 오케이 벽을 뚫고 오는데 어 이거 부술 수 있는거 아니야 이 어 이 유리 이거 한번 때려볼래 아니네 강화 유리 강화 유리인데 크하하 열어 하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억지로 열라니까 약간 아파하나봐 화났어 화났어 딱 내려가보자 오오오오오오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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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깜짝이야 이씨 나 너무 놀랐어 가만있어 오오오오 좋아좋아 어 연타좋아요 잠시만 나 몸에 못이 못이 아 저거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더 빨리 뺄 수 있으려나 아왁 잠시만 죽었어? 못받혀 혼자서 와야될거 같애 어 연타해가지고 잘하고있어 내가 뭘 박아놨으니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뭐야 본인 몸에요? 으하하하하하 몸에 몸에 박아놓은거 같은데 우왁 죽었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아 아 아 아 연기했네 저야 아까봐 어우 뭐야 동시에 죽지만 맙시다 으헝 아 이거 이상해 이거 아이씨 망치로 쳐야돼 할수있어 할수있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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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망치로 쳐야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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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케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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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위로 올라가지는구나 한번더 한번더 못박아야된다 벽에 어? 아오케이오케이 확인 어어어 아잇깐 으아아아악 으아악 한번더 됐어 오케이 쳐 빡 다 부술필요는 없어 아픈거 낙치로 쳐 빡 오케이 오케이 꺄아아악 으아압 으읏 아하핳 야 너 개생각 너 나 봤어 핫핫핳핳 미켰누 오우 탑채로 이런식으로 보스가 몇마리나 나올려나 그러니깐 보스전이 되게 다양하네 어? 어? 방금 뭐지? 아 오케이! 저거 넘어가야 돼! 아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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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내가 가야되네 내가 다 봤고 니가 가야돼 점프하고 하나 둘 빠!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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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못 다시 회수되네 오케 왔어 자물쇠를 푹 푸셔야 되네 여기 오케 오케 아 요렇게 반복하는거 그게 뭐지? 그 벽에 구멍 뚫는거다 저거 에어컨 설치할때 많이 봤어 아łość 아이고 버텨줘 버텨줘 오케이 됐어 기억해 얘 다시 중2병 포즈 취할때 기억해 얘 다시 중2병 포즈 취할때 아야 됐어 가 나 뭐지 나 구멍으로 제 발로 떨어졌어 가보여 오케이 한쪽 포탈 오오 와아 아니 뭐야 뭐야 이렇게 운동신경 개래졌던데 아니 이거 어세신 맞아 어세신 출신 맞아 어 저거 터틀해야된다 삽자루 삽자루에다가는 못을 왜 박아야되는거지 어어 일단 피해 저기 망치로 쳐야되는 곳이 있긴 한데 아 저걸 망치로 쳐야되는거구나 으흠 아 야다 구멍 아악 무섭네 무섭네 언제까지야 망치로 칠 타이밍이 나올텐데 지금이야 아아아아 가 흠 흠 와 저거 여러번 때려야되네 오케오케 와 대박이다 이거 근데 너무 짜임새잇게 잘 만들었다 진짜 고마워 많네 와 와아 너무 어려운데 와아아아 축구에 협동게임 이런거 적혀있었군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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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아아 박스했네 오이씨 오 이거 진짜 장난아닌데 아 버텨야돼 버텨야돼 어 할수있어 할수있어 오케 으악 으악 살아나야돼 그래야 날아가 살았어 올라가 올라갔어 아잇 빠르 버텨야돼 뭐 어 춰 thermos 아 Rig 와 방금전 해섰어야 되는대 어어 우아 으악 어허허허허허허허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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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 치고 하나 둘 셋 와아 나보고 어디가 되게 빡세네 이젠 내려 치는거밖에 안 나온다 회수하고 어후 좋아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피해봐 어이고 어이구 세상에 이제 저기들 따줘 자 오케이! 가자! 한 번 더! 그렇지! 오케이 이거 보스전도 진짜 안지루하게 잘 만들었다 이게 사람의 상상력에서 나왔다 진짜 대단하다 헥! 저기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오오! 아주 새로운! 내가 봐, 내가 러스젓! 내가 러스젓을 지켜주신다 감사합니다, 메인 너의 정의한 그룹이야 오, 감사합니다, 하머 내가 뭐예요, 아? 내가 이 그룹에 대해 가지고 있었는데, 내 그룹의 사랑이 어디있어? 그 액스젓을 본 거였어? 이래서 유연하구만 저걸 못본다는게 사람 시야야? 쟤 포즈 잡는거 왜이렇게 귀엽냐? 어깨 에프에이 저것이 한가위가 있는거예요 그리고 하나! 굿딩깅! 맨! 렛츠고드 윈도우! 크흐흐흐흐흐흐 개짜증나줘 아저씨 너무 매력적인데 오오우 오오우 우와! 와우 워호우! 웨시가 내네? 어 이거 되게 여러가지다 우아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점프다이언 어디로 가야돼 그 한바퀴 돌아서 초록줄 우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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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그 오락실에 트리키라는 스노우보드 타는 게임이 있었는데 아 그거 진짜 재밌었지 진짜 열심히 했는데 트리플 엑셀 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음... 우아악! 챕터마다 근데 게임 감성이 매번 다르다 아 이거 그거다 시간촌에 신호 둘다 들어오게 해야되네 근데 하나... 잠시 다른 하나가 어디지? 글로가면 신호 하나 들어가는데 다른 하나가... 아 여기구나 우아악! 다시 다시 거기 탈 수 있어? 어어 여기 탈 수 있고 그 둘다 같이 버튼을 눌러야 돼 옆에 나보고 내가 딱 그... 수평된 위치에 가면은 타야돼 알았지? 나 먼저 간다 고! 고고고고고고고고 오케오케 오케이 됐다 야쓰 타이밍 완전 날카로운데? 흫 흫 사망 나 죽었어 아 타고 쭉 갈 수 있네 잘가 안내려는데 이거 아 동시에 해야되는거구나 아 안녕 다시 다시 자 하나 둘 셋 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하! 가자 어떻게 해야되지? 기다려야되나? 그냥 F로만 조작을 해야되네 자 쟤 마누라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오띠잉 도착했 네? 이게 아닌가? 내리찍는거 어떻게 하는거야? 컨트롤 컨...어 컨트롤 아니요 네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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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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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뭐? 죽었어? 너 죽지 않아! 원래 몸은 자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오, 아! 아, 자고 있네. 우리 뭐지? 아, 로즈가 그 놈이랑 같이 앉아있고 너 둘이 또 죽어 왔어. 그냥 그렇게? 너는 아무것도 안 봤어? 어브 맛 쿠키같이 생겼네. 야 지금 인형의 영혼이 깃든 것부터가 말이 안되는데 뭘 논리적으로 생각해. 야 저 머리에 실가 풀린거 왜이렇게 리얼하냐. 아 근데 얘네는 왜 울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게 아니라 지금 그 눈물로 인형에서 벗어날 생각만 하고 있네. 그러네. 그럼 애를 또 울리자고? 때려서? 때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난 못을 가지고 있고 넌 망치를 들고 있으니까 못과 망치로 고문하자. 하하핳. 아은씨. 이럴 방 sub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마워, 형님. 아, 근데 어디서 어디로 가야 해? 쉽지 않아, 그냥 산을 올라갔어. 아, 이곳에. 뭐? 너는 그런 걸 할 수 없어. 그래? 봐, 봐. 김흥국 또 왔네 앗! 이제 슬슬 빡친다 나도 오 뭐야? 벤초롱 팔에 감겼다 스파이더맨 같은 거 될 거 같은데 오 그런가 봐 대박 아 이거 개재미있지 이런 거 미쳤다 게임이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없네요 챕터마다 그 메인으로 쓰는 엔진 같은 게 있는 느낌이다 이거 다 테일즈런너에 있는 건데 테일즈런너 당신 대체 어디까지 내다보신 겁니 이건 뭐지 어? 야 여기 뭐가 있어 어? 뭐야 뭐야 그거 비행기네 아 저거 못 맞췄어 비행기 어디까지 가? 그냥 간 거 아냐? 저걸 맞췄어야 했던 거 아닌가? 형 거 보느라 길 까먹었어 형 거 보느라 길 까먹었어 개미는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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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미 일을 해야 돼 너무 일하기 싫어 보이는데 형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우 예스 그네 호우 오 어 아씨 못 알아 거리가 여기도 종이비행기가 있네 이거 니가 던져볼래? 아 뭐야 내가 그냥 던져버렸어 아씨 던져볼래라며 아니 이게 내가 들고나서 다시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키가 없다 야 가자 오우 오 영지버섯 통통 튀어요 오 어 잡아 어 뒤쪽에 나무에 이런게 있어 닥쳐 좀 보자 그냥 말 한마디마다 다 딴지를 해봐라 맞아 뭐하는거야? 우리 안에 있는 게 있어 그럼 우리 집에서 가게 될 것 같아 네 근데 그게 안 돼 뭐 그게 누구한테 오 씨야 아니 목소리 왜 이렇게 걸그레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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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빠 잔다 아빠 안 잔다가 아니라 와 진짜 기특하다 진짜 아니 어떻게 저런 딸을 두고 이혼을 결심을 해 얘네한테 나온 딸 맞나? 볼 수 있을지 아 어떡해 아빠가 미안해 아니 쟤 아파준네 꼿꼿하게 앉아서 자네 몸의 균형이 안 무너져 와 병뚜껑으로 만드네 이제 병뚜껑으로 만들었네 뭐? 와스픱? 놀지 마세요 여기 죽을래 죽을래? 죽을래? 우린 와스픱이 없네 너랑 봐 치조실 다행이냐고 버스 공포 드디어 알았음 아 와스픱이 빈 와스픱이 빈 와스픱이 빈 사이 아... 꼬리 귀여워 귀여운 외모와 그렇지 않은 목소리 아 귀여워 으흐흠 저건 안아깝네 아 저 옛날에 좋아했었대 으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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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흠 우리 죽을래 이 녀석 으흐흐흠 으흐흠 으흐흠 아 네 이를 이 녀석 로봇 로봇이 로봇이 우리의 로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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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하지만, 우리는 더 성적선 경험한 방법이 없던 곳이... 왜 이렇게 시스템이 좋냐 다람쥐가 나보다 똑똑하네 또 또 또 남 차 좀 하지 마라 진짜 성향을 쏘는 거니 누군가 메? 메? 지금 뭐지? 좀 죽을 때가 시간이야 뭐? 혼자? 걱정하지, 우리의 weapons 뭐? 이 집으로 만들어진 디이외 드릴 바즈는 탑샤이키는 거니? 너는 얼마나 강력한 거니? 그것은 드릴 바즈 가 봅시다 도겟, 응? 그 도겟 뭐지? 뭐? 어? 뭐야, 오셨네 어? 사격 연습하는 게 있네 음 음 또 한 걸 쏘면 어떻게 해? 그것도 쏴야 되는 거야? 오 나이스 에임 보정이 좀 되네 오 오 오케이 습관적으로 장전하게 된다 이게 하하하하 이게 막 무전기가 무전기를 스피커로 쓰네 무전기를 몇 개로 훔친 거야? 응 응 응 어? 오 아니, 쏘면 안 돼 아, 무겁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아, 무겁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다 태워버리면 안 되나? 열 받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아, 이제 높은 곳에서 이렇게 쏘면 되는구나 버섯, 이거 통통팀 어, 저거 쏴 볼게 어, 저거 쏴 볼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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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저기를 가야되는 아아 야, 이 밑에 다리 쏴 다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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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고 아아 아 쏴 그렇지 올라가자 오케이 이거 또 무겁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 이거 위에 걸 태워야되는 것 같아 오호우 재밌당 고두 갱 쏴 오호우 다시 쏴 너무 완벽해 우린 우리 둘 다 게임을 잘하니까 이런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 그니까 여기 또 오, 반응이 없네 어? 돌아가는데 돌릴 순 있는데 아, 근데 저거는 나중에 올라가서 쏴야 되는 것 같고 여, 여, 여기 뭐 못하네 어어 아 오케이 나, 나 갈게 쏴줘 쏴 쏴 훗 오케이 내가, 붙으면 내가 이걸 돌려 할렐루우야 어허 그리고 이거를 밟아 핫 핫 오, 고정됐어 여기가 문이 열렸어 빠, 빨리 와 어 그 문, 문 당기는 그건가 봐 추 들 이제 뭔가 좀, 복잡한 것들이 나오긴 하네 이거 한 번만 쏴 볼래?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어 어 어떻게 해야되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거든 음 그럼 내가 여기를 이렇게 쏘면은 저게 올라가지나 아닌데 엄청 멀리 나가네 화력에 좋은데 하하하하 형이 형이 여기 있어야, 내가 올라가볼게 어, 알았어 알았어 활력이 너무 좋잖아 자 이 상태로 아, 오케이 여기를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무겁게 해주면 뭐야 왜 다시 돌아왔어 어? 오케이 오케이 다시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와 근데 기발하다 진짜 진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됐어 아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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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기다려봐 타고 올라가면 되는구나 훗 훗 됐스 탑 두두두두두두두두 그 쏘는 소리 개중독성 있다 두두두두두 으아아아아아아 어이 이 버튼은 뭐에요? 다 쳤어 꺼내줘 어떻게 하는거야? 아무거나 눌러볼까? 상태를 보아하니까 절대 좋은것들이 아닌데? 아아악! 헐 스탑 고문기계네 어 나도해봐야지 한 번만 하고 끝인거야? 아 다 눌러볼걸 그냥 그러게 까비 가자 뚜껑이 살짝 열려있다고 한번 해볼래? 어어 오케이 다 묻히고 다녀 하나 안 묻었어 어어 아아아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다 이어 다 이어 다 이어 내가 먼저 이을게 쏘지말고 기름을 기름을 둔다 이 정도면 될라나? 됐어 말벌은 언제 나오지 기울이는거다 아 오는구나 아 얜 요거하면 기울어지니까 쏴 간다 간다 이제 저쪽에다 쏴야 돼 뭐야 이거 왜 여기로 날라가 아 이제 저쪽으로 쏘면 되는구나 응 뭐야 왜 뒤로가 쏴봐 일단 캠은 안풀어가지고 아 됐다 어 보스전이야 보스전 아직 보스전 오 이거 개꿀잼 벌잡기 개꿀잼 아 잘해봐 동생 오케이 오케이 좋아 보스전은 아니구나 피가 HP가 갑자기 생기게 되네 음 음 뭔가 쏴야되나? 오우 오? 쏴 아하 오케이 어허 자 이걸 내가 채워넣을게 그러면은 얘 여기에서 쏴줘야돼 내가 다시 올라갈게 버섯 사면 되는데 버섯 아 그래 자 쏴 근데 형이 올라가면 나는 어떻게 하지? 뭐 킬 다시 생기겠지 기다리봐라 오케이 오케이 에이 메이 나 여기가 어허 이거는 어떻게 해야되냐 그 그 여 여 여 여기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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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거기 고 오케이 똑똑한걸 이건 어떻게 하지? 위에 파취 나 안타 오잉 안되는데 기다려봐 안되 아 저기를 저기를 쏴야되는거? 아 되네 쏴 저건 내가 쏘는거다 아 그냥 그냥 쏘면 되는거다 어허 관역되어있는거 그냥 내가 맞추는거다 뭐지 이거? 줄다리기 어 미니게임이다 메이를 구멍 안으로 당기세요 아니 왜 부북싸움을 저장하는거지 ㅋㅋㅋㅋ 가자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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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 왜 이렇게 자네 한쪽에 헌칫 유리할듯 가자 모든 미니게임 매드웨이터가 다 이기네 오 뭐야 이거 저 쇠사슬 잡을 수 있나 봐봐 앉아봐 뭐 안 떠 상호작용 돼지 오 맵이 이쁘다 슬 보스전 나올 타이밍 배고프다 식사 안하셨나요 밥 먹은지 좀 됐어 밥 먹고 왔어? 바로? 아니 나도 먹은지 좀 되기나 이거 오늘 대충 어디 분량까지 할 생각이 모르게 밥도 먹어야 된게 으악! 아 깜짝이야 아 놀라라 아 씨 아 진짜 캠 놀랐네 일단 집중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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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베베 뜨아 죽을뻔 했네 뭐냐고 이 슈퍼 부모님들 호우 달려 점프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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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간 Transit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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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to 호우 호우 Juice 호우 어허 형이 벌인줄 알았어 으하하하하하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에임 보정이 있고 굉장히 쉽습니다 듀얼게임이다보니까 난이도를 굉장히 하향조정했나봐요 한 명이라도 못하면 굉장히 골치아파지기 때문에 좀 빨리 돌아가면 안되 하핳씨 이거 벌 나올 때 그냥 붙여놔 어? 중간버스? 뒤로 쏴야돼 뒤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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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마 세번 피하면은 저기 그러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뭐야 대사가 그건데 메이플 정정당당하게 싸워라 하핳 하핳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그걸 표절이라고 하면 아니아니 표절이라고 너무 자주 듣던 대사람 근데 너도 이제 메이플 접었어? 그냥 그냥 출석만 채우는 그냥 놔 우리 같이 로아나 하자 나도 로아 최근에 시작했거든 로아 근데 로아 너무 취향이 안맞아 나 그 마우스컨을 해야되는게 너무 아 나랑 안맞아 그렇구만 애들이 너무 길쭉길쭉해 메이플처럼 짜리몽땅한 맛이야 미친 하핳 그것만 계속 보니까 그게 정상 같냐? 하핳 아니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렇게 좀 아기차기한 그래픽을 좋아해가지고 캐주얼 그래픽을 좋아해서 죽을땅 예스! 슈프림 워스 퀸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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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이 네 아주 큰 로봇이 우린 죽을땅 아 아 뭐 뭐 아 지랄 아 지랄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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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짜증나 그 그 그 모태솔로란 게임에 나오는 그 닥터 카사노 같애 그 사람들이 다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했는데 나는 어 살짝 그 악마력 딸리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 해봤구나 방송 방송용으로 해볼 법한데 알 이야 구독이야 으 으 와 새끼들 알에서 태어나자마자 조지네 잘 가렴 알을 없애야 него 예스 베이베 뭔가 미안 personne 가자 가자 어 뭐야? 와 자폭하는데 쟤네? 갖다가 가면 안돼 새끼들을 없애면서 집으로 가야되 가자 가자 뒤 조심 뒤 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징그러시 으하핳핳하하하핳하핰 저거 찐이다 목소리 집 부수고 있어? 한 번 보존군 집에 형이 그거를 칠해줘야돼 어허 칠하는 중 완전 많이 칠했죠 좋아 이제 다 조져 바닥에 불어나도 대충 거기쯤 왔을때 바닥 터트리면 같이 터진다 아니 아직도 이렇게 많아? 집이 안쪽에 더있어 어 안쪽에 더있어 우아악 어 깜짝이야 게임 오버댄줄 알았네 금방 가요 다 터트렸어 이게 제일 재밌어 뭐지 여긴? 앗 어 뭐지? 저거 태워야되나? 오우 오우 놀라라 오 뭐야 안에 벌 아 유리병 안에 있구나 어? 벌이 나왔네 어디있어 또 다 잡았나? 응 다 태우자 빨리 또 나오겠지? 어 아니네 병으로 막아놓은거구나 벌집을 여긴 좀 중간버스같은 애들이 많네 저게 그냥 위자드야? 개병만 넣으려는데 약하구나 잘가 많이 아파 안 넣었어? 마지막! 나이스 나이스 오 이제 막 서로 칭찬해주네 아이고 중감도도 더 올려야겠다 나 중감도 80으로 했어 음 칭찬해주네 칭찬해주네 항상 여기있어 어 요 볼수있어요 어? 대박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어 뭐야 사진나왔어 어 찍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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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다 나나나나나나 또또또또또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안가져 확대? 확대를 더 할수 있나? 어? 또또또또또또또 아 가운데는 뭐 없어요? 가운데가 방금 그건데? 그 포즈 됐다 이제 자리 바꿔 오 대박 무대도 바꿀 수 있어? 아 아 이거 이거 타이머된다 타이머 우리 둘다 찍자 어? 진짜? 에 이 요기 요기 요거하면은 타이머 이거하면은 어어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찍혔어? 찍은거 맞아? 제대로 못 찍은거 같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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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흫 으어 어 나왔냐 사진 볼 수 있어 사진? 오어 볼 수 있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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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딸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이것도 볼까요 다 요렇게 찍은거 다 붙일 수 있네 이거 아무것도 없어 아 이거 두개 두개지 아 저 다시 찍어야겠다 귀여웠는데 저거 와 사진들 좀 봐 말볼 쉑들이 다 훔쳐갔노 왜 태우고 있어 우리의 소중한 추억을 우리사진 맞아? 아니네 아닌것도 있네 어 용한발이 나와야될거 같은데 용 와 뭐야 이거 으악 아 아아 오오 오오오 야 이거 뽕맛 어진다 진짜 진짜 아아 얘네 그 그걸 예측하기가 잠시만 나 사막아야네 나이스 하나 더 이거 충분히 묻힌 다음에 터뜨려야 한방 나오더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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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나이스 오우 진짜 징그러 안 본거 없나 쟤네 어? 망치 패턴이 아니야 저거 뭐야 오우 바닥을 뚫어버렸어 오우 내려간다 내려간다 쏴 쏴 쏴 쏴 쏴 쏴 안amm sou 안 묻는다 안 묻는 오우 쏴 cascade 쏴 aresmad 야아 나이스 와아 와 fine 와 큰일날 뺐다 다ач 오른쪽 아 휘 tavalla 왼쪽 오우!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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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ㅉ 오른쩍 오오오오오오오오옹 어, 시윗! 와아악! 주황어아아앙 저거 벌다 타는거 아냐 아아악 우아악 몰라아 하하씨 안맞은.. 안맞았어. 와 근데 진짜 게임이 동적이고 너무 재밌다. 그니까. 사실 닌텐도 감성도 있고. 와 이거 완전 액션 영화 연출이네. 와 이거 진짜 나중에 자식 낳으면 꼭 시켜줘야겠다. 이 게임. 그렇네. 애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애랑 같이 하는 것도 재밌겠다. 응. 저쪽으로 가야겠다.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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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킁킁킁킁킁. 아 근데 그 저 총들에. 저거가 왜 무한이냐? 제안이 없어. 형 언니 무한이야. 자가생성인가. 아 나 몰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저거. 그 애들 음료수 그거잖아 이렇게 뚝 빠서 쭉쭉 빠는거 그러네 텀블러 비슷한거 오오오오 개천재인데? 아 이제 내가 그렇게 하라시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운전을 해야된다 나 아마 오이씨 이거 뛰어내려지네 야 이 바보야 아니 궁금해서 내려가보자 어 이거 개재미있다 계속 갈게 내가 어 이거 벌들의 비행 부금이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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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애들 위주로 갈게 아주 좋아요 와아 놀이공원 가고싶다 진짜 왓소리밖에 안나온다 아 앞에 뭐가 많은데 야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으아 으아 어 여기는 으아 으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지? 어 어 어 오케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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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제자리 점프해보는데 응? 그러네 어? 왕벌의 비행 음악 나오네 왕벌의 비행 조금 리메이크한 그런 느낌 현곡한 쟤라가 토네이도를 일으켰어 벌 들은 능지가 저 정도요 능지라니 아니. 잠시만요 야야 www 선 넘네 저거 토네이도 운전 자라는데 내가 prata Size 자 앞에 두마리 오른쪽 오른쪽 으아아악 우아아오아 후오오오오! 다시 올라가면돼 다시 올라가면돼 크하하하하 이대로 가야돼 나 지금 방향 감각 삼실했어 요요요요요요요 내가 바라보는 바 쏘리 쏘리 야 이거 회오리에 한번 안부딪혔으면 후회할뻔했네 저런 짜릿한걸 즐기지 못하다니 오오오오오오오 대박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해파리야 그런가봐 그러네 sek 이쯝 . . . 아 뭐해 나갔다 이제 내리면 돼 아 그러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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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폭발로 뭐야 바닥에 이거 젤리피쉬가 그러니까 해파리가 우와 밟을 때 빛나요 너무 예뻐요 이쁘네 야 애들 동심 지켜주긴 진짜 짱이겠다 아까 청소기 빼고 엄마 아빠 이혼한다는 내용 빼고 뭐예요? 폭이야? 바람쥐 역사요? 벽화있네 개귀엽네 와 진짜 놀이동산인 것 같다 우리야? 에? 어어 우린가봐 대자연이 축복해주고 있어 쟤네가 우리 물건 가져와가지고 생활하니까 우리가 좀 그런 존재겠지 신같은 그런 존재 아닐까 우와 우와 와 옆에 이거 뭐야 빨간 거 내려가야 된다 그냥 떨어지면 되나? 뭐지 이거? 어? 어? 뭐야? 우와 와우 nehmer 점프 히야 점сь 요ру 어디로 가야되 어 저기있다 위쪽 진짜 게임이 너무 이쁘다 에? 맥인가? 아 이걸 타야 되는구나 지켜보면 보고 있었네 그니까 예뻐가지고 순간 멍 때리면서 보고 있어 맥이네 보통은 고래 같은건데 무리가 작아서 그런지 맥이로 어? 움직일 수 있네 안 떨어지게 조작 해야되나 봐 으악 떨어질 수 있네 진짜로 몸을 왜 이렇게 굴려 이씨 어 너 떨어지겠어 와 와 아니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점잖이 날아봐 어 한 마리가 아니네 여기가 어딘데? 물속이야 뭐 저기 나무속인거야 어? 벌집가는길? 음 나무속이구나 아 아 아 아 또 싸워 또 오 오 오 컴퓨터 ㅎ 오 어? 미디게임인가 봐 어 뭐잉? 메이 No 뭔데? 저기 근데 이상한 탬버린 그거 이상한 아 내가 반대편으로 가야되는구나 가는 중 움직이는 표적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세요? 뭐지? 표적을 맞추는 건가? 밀어내기 같은데? 아아 저렇게 아아 이번에야말로 이겨줘죠 Phoenix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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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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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이길거야 에에에 이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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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야말로 이길거야 이기게해주세요 너무 시험한다고 자원 낭비야 바로 저건 낭비 배율 없이 안돼여- 지고 있어 왜 이렇게 어려워 하 rolls 미니게임은 이길 수가 없네 자 어허 어서 온나 역시 똥겜 마스터 탑겜이라뇨 탑겜이라고요 저기로 가야되나? 탑겜이라뇨 왜이렇게 위에서 내려보는 뭐야 이거 어떻게 그냥 피해야되네 아아 피하는거네 피자 자르는거 같다 야아 진짜 게임이 모든 미니게임이 다 재밌네 아흐 내가 만진줄 알고 깜짝 놀랐네 퇴자는 안되나? 피자 먹고싶다 피자 먹고싶다 피자 먹고싶다 캣 아흐 오 저기 엄청나게 커다란 벌집 있어 보여? 그러네 엄청 큰데? 거의 다 왔다 이러니까... 와... 뭐야... 뭐야? 결투장이야? 얘네 중에서 뭐 호랑이나 사자 이런 거겠지? 걸러 세우고... 저거 뭐냐... 황소나? 아른다고 되는 거 같지도 않고... 어우 야 씨... 한마디렀네... 감덩이 쪽으로 쏴 으아! 바닥에 노란 이거 있는데... 이거 뭐지? 으아! 으아! 거기에 수액을 묻혀라 거기에 수액을 묻혀라 유인! 유인! 으아! 미리와 미리와 다른데로 다 묻혀놔 기다려봐 여기로... 여기로... 후우 하고 배를 찍게 해봐 어... 조금 앞쪽에서... 다른 거 다 해볼게 으응... 형 따라가네... 으아! 아이씨! 와봐 임마... 오! 완벽해! 와하아! 이게 좀 앞쪽에다 하면 되는 건가? 으악! 으악! 이씨... 왜 날아 갑자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무기로! 어! 이정도만 해도 판정 후하네 나이스아! 마지막! 마지막! 오케이 아 좋아하네 어 뭐야 뭐야 하하하하하하 갑자기 말하네 죽을 거 같으니까 무슨 음식? 아? 으르몬? 슬러그? 마르바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오오 우리 편이다 가자아! 호 well 오호zw 오오오 오오 조주는 조주는 네가하고 내가 조종하면 돼 점프 아하하하하하 미안 Maximum 잘해봐라! 미니게임 이긴 실력 다 어디갔어? 총알이 바로바로 안나 액션이 너무 좋네 와 대박 잘했다고 했어 메탈 슬로그도 생각하고 메탈 슬로그에 저런 애벌레 메탈 슬로그 이게 일정 범위 안에 안오면은 총이 유도가 안돼 넌 유도가 없으면은 살 수 없는 범위야? 너의 에임 실력을 보여줘 그건 아니지 안맞아 안맞아 가까이 와야돼 괜찮아 넌 날 수 있다 우와 오우 이건 위험하네 너무 많이 바쁜데 오 날개에 불 붙었어 어떻게 해 오 벨집 안으로 들어왔다 오 벨집 안으로 들어왔다 오 쟤는 어떻게 해 쟤는 어떻게 해 하하하하 박정볼레쿤 로봇이다 이 안에 바람쥐 들어가있잖아 아 오 벨집 안으로 그대 오 벨집 안으로 어디있지? 어? 여기.. 아 여기에 딜이 박히네 일단 없애고 부스를 여기랑 여기랑 나이스 오야야야 굴뿜어제 반대편으로 가래 반대편 뭐야 아아 그걸 못봤다 어 저 등쪽에도 쏠 수 있네 일단 잠목 없애고 날개나 이런거 아이고 아이고 손 모양이네 날개나 이런거에 묻혀서 뭐 떼내고 나서 칼이다 다 없앴어? 자 엉덩이 엉덩이 이거 엉덩이가 아니라 배 배 배 아이씨 벌써 죽다니 어 배도 떨어뜨렸다 불 조심해 와 뭐야 저거 폭격기 우와 아아 아 너무 너무 참신하다 진짜 아아 까악 오케이 아야야야야야 이제 우리 각자 한 대만 더 맞으면 죽는겨 빨리 한 명이 죽든가 하자 그러면 그럼 피 다시 채울 수 있잖아 아 피 다시 찼네 아이씨 됐어 이제 뒤로 가야돼 뒤로 가야돼 가자 내가 엉덩이에 묻혀놓을게 아 아직 아직 불안 뿜는데 아니아니 저 갑옷을 부수려면 아아 한번 갔다와 레일 타고 뒤로가서 엉덩이 때리고 와 오케이 오케이 엉덩이 맞아 근데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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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쐈어 오케이 한번 더 오 얘 막는다 와 방패로 막어 저 방패부셔야돼 방패벌 부셔야돼용 요호우 한 번 더 오 도는데? 얼굴 부수자 얼굴 얼굴에 싸워봐 얼굴 데미지 안박혀 박히냐? 어 박히는 것 같아 아 아프대 아프대 일단 없애고 아악 안 묻어 안 묻어 저 수액 안 묻어 안 묻어 묻잖아 묻잖아 지금 묻어있잖아 어 묻네? 쏴아봐 개미지 안 입어 아이씨 이게 잘 보면은 빨간색 테이프같은걸로 오우 엑셀표시가 되있단 말이야 아아아 그걸 지금 파악하다니 동겜마스터 어 메델트 어디갔어 게임에 이해력이 부족하구나 오케이 뒤통수 부숨 오케이 됐으 어 뭐야 도뿜는거 조심 어 이번에 폭격이다 폭격이다 오 뭐야 가위다 아이 판정이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점프로 피할 수가 없잖아 빡세게 피해야돼 2단 점프까지 다 하면 와 야야야야야야야야 오케 오케 피해야돼 이거 아야야야야야야 어 살았다 으악 방패부터 없애줘 방패 오케이 다시 간다 오케이 이번엔 등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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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어 아이 방패 성가시네 됐어 뭐 등에 묻혔어 등에 묻혔어 오케이 네 크아악 등..등 쏘고 올게 나이스 한 번 더 방패 없애고 오케 등에 잔뜩 등에 잔뜩 발라줬고 등 갔다옴 나이스 오케이 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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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없애 이제 머린가? 아니 저 쇠사슬 아아 점프 워호 점프 다이옷 검도 없애줘야돼 아이씨 아이씨 아 뒤로 잘 안돌아간다 방패가 몇개야 이씨 조금만 부숴면 되겠다 다이옷 새생긴거같애 됐어 쇠사슬 바로 쏴 나이스 오케이 얼마 안남았다 얼마 안남았다 쏴 재 한번만 더 스페이씨 진짜 이상한소리네 아아 떨어지기 직편이라고 쇠사슬 가자! 마지막! 마지막 한 번 더! 나이스! 이거 가격 4만4천원 싼거였네요 여러분 다 같이 할거라니까 뭐야? 개돼지 큰일 났다 넥터가 꿀인가봐 난 허니만 알고 있었는데 오 개간지 우웅 으아오오아 완전 엑선영화 연출이다 4만4천원? 이거 8만원은 이어도 살만해 아 사이버펑크 아 사펑하는 이 이거 진짜 20번 하고 말지 되게 귀엽게 생겼다 얘 만져보고 싶다 진짜 총이야? 와 근데 어떻게 한 대도 못 맞추냐 어? 내 팬티로 만든 비행기다 와 쉴 새 없이 게임이 계속 나오네 와 대포도 있어? 아니 너네가 못 신은 저 뒤에 사진이 우리라고 오 어? 이거 플레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 내가 조절하는 거 어 근데 나 지금 위아래가 반대야 아 싹싹싹 와 타는 거 너무 예뻐져 핸디 펄럭거리는 거 봐 부스트 아 네 슬슬 헷갈리기 시작했어 잘하고 계십니 어? 우와 나 겁나 멋있어 땡 하하하하하하 날 바람지냐고 하하하하 파이팅 속이 미안한데 당장 쏴 이렇게 아군 적군도 구분 못하는 녀석들 오오오오 알아서 가십쇼 전 뒤를 보고 있습니다 앞을 봐야 되나? 앞을 또 봐야 되나? 으아아아아아악 네네 오케이 됐다 이제 아 왔다 뒤 재밌어 같은데 앞뒤로 있으면 어떻게 해 아 아 아 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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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으로 막 나이스 흐흐흐 어떻게 피하라고 임마 뒤를 볼 수가 없는데 오케 피하노 에잇! We see some more planes behind us! Wooh! This is escalating quickly 정시幕 미션 앖 자세시 오 diploma kır忘 오 부끄러웠다 오오오 뭐야 이거 오오오 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어? 어? 아 뭐야 나도 조종해야돼? 아 뭐 이런 그 시간 아니 이씨 오케이 잘해봐 회피 쟤가 아파하지 않으면 패턴 나오는거더라 너가 좋아 감 잡았어 지금 오우 예스 베이베 아아아 턴치펀치 아야야야야 이게 진짜 장르 몇개야 이게 게임이 아야야야 아야야야 팔차기 팔차기 아 끝 인간킥 그렇지 인간킥 자식아 어허허허헣 와아 머리채를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오오오 잉? 잠시만요 아 이 상태로도 비행이 된다고요? 아 이거 우리끼리 조종해야되네 무게, 무게, 무게 균형 맞춰가지고 이거 니가 다해 하하하하 잘하네 방향 조종 잘하네 내가 괜히 균형 무너뜨리면 안되니까 우리 동생이 다 알아서 잘할겁니다 아씨 나도 가야되네 하하하하 좀 많이 꺾아야되면 형도가 오케이 하하하하 히히히히 으아하 으아하 뭐해 이거 제대로 꺾궜는데 스크롤이 울렸네 그 플레인? 자, 그들은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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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지 못해 아, 스크롤을 다시 한번 볼게 어, 스크롤을 다시 한번 볼게 으악 으악 많이 위험한데 근데 깡세네 근데 뭐 내구너 같은 게 따로 없어서 어, 재밌겠다 으악 우왁국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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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course賽 오른쪽 fr QUOR OORREN T renewable OORREN T Development 옹 Ocari era 윈도우가 열어줬! 유후! 여기다! 잘하고 저기 창문으로 들어가야 하나 열린 창문 열린 창문 어, 알아서 들어가지네 딸내미 뭐하고 있냐 내가 찾았다, 문 바보운! 그는 기억나요? 엄마 잔다 오.. 또 그 혈액이 있었나? 오케이 너가 걱정하지 않아 근데 너가 더 좋으면 우리 문 바보운과 같이 놀아야 하나 그리고 다른 스페이스토이지만 아이고, 자식이 노력한다 그니까 얘기 안 했잖아 너가 다시 친구를 만나면 알았다고 생각했지 그냥 알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